원경제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은 CM 공식 밴드에 공지한 원보야지 플랫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최근의 경영진 결정에 대해 소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IMA 모든 회원님들에게 전합니다. 원보야지 개발자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플랫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최근의 경영진 결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원보야지 여행클럽은 서드파티 회사가 개발하여 원 이코시스템 고품질 상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IMA들의 여행 요구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정되었고 그들이 지불수단으로 그들의 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준비와 테스트 끝에 원보야지는 공식적으로 출시되었고 네트워크 사이에서 홍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에서의 최종 제안은 만족스럽지 못했고 초기 준비와 실제 결과 사이에는 많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거래가 다른 유사한 플랫폼과 경쟁하지 않았으며 담당팀은 초기 약속과 결과 사이의 불일치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가 되지 않았고 우리 파트너들은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진은 이 협업을 중단하기로 하는 도전적이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정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IMA들 사이에서 실망감과 네트워크 내에서 잠재적인 부정적인 면을 이해하지만 약속을 지키고 회원들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우선 과제입니다. 벤츠슬라브 질라트코프 시인은 마지막 관리자 회의 후 우리는 제3자 회사나 다른 누구도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속이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에코 시스템 이미지는 원보야지 플랫폼을 일시적으로 즐길 수 없게 됩니다. 회사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IMA가 구독 및 오브이 호텔 포인트에 대해 지불한 모든 유로와 원을 환불해드립니다. 일부 IMA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숙박, 항공편 등을 예약하고 결제한 경우 호텔 또는 항공사에 연락하여 예약 및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V지원팀은 이에 문의하십시오. 그들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한 후에 당신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굿원 보이어지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이후에 예약하더라도 잠재적 손실에 대해 원 이코시스템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 발신자의 모든 상업성 이메일 및 프로모션은 사기로 간주하십시오. 원 보이어지 트래벌 클럽 감 제3자 지이지오 여행사는 원 보이어지라는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 이코시스템은 이를 법정에서 다룰 것입니다. 원 에코시스템은 현재 당사의 모든 요구사항과 IM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여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IMA의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장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질이 나쁘고 유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원 보이어지 서비스 중단 소식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으나 원 에코시스템의 대표 시인은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원 에코시스템의 새로운 여행 플랫폼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들이 원 보이어지에서 결제한 모든 유로와 원을 환불해 드릴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OV 지원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 에코시스템은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